자,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나 아는데, 작가님도 아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아는데, 이 작가님도 아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불로장세! 자, 불로장세. 3, 2, 1. 기영이! 희철이! 기영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3, 4! 기영이! 기영이! 정답! 나이스! 감정고무신, 기영이. 기영이 맞아요. 자세! 어떻게 알았지? 감정고무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의욕이 지금 수고님이 의욕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왜, 왜요? 집에 호박즙 2개 있다고. 오류도 많이 먹어야 돼. 어디가? 집에 있어요. 호박이 또? 집에 있어요. 두 박스나 있어. 두 개가 아니라 두 박스가 있어요. 두 박스가 있다고. 아니, 아니. 열심히 할게요. 나도 순간 나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어.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비드웨이 조금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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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알아야 된다. 고길동! 정답! 고길동! 고길동! 아니, 저희 부서 분 나가시고. 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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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 고길동! 고길동! 인간이 어떻게 둘리를 나요. 둘리 압박고길동! 야, 참. 둘리 압박고길동! 고길동! 고길동! 고글이야? district 구길동! 고길동! 꼭! 고칠다! 나의 고소소오! 난 단디! 난 단디! 뭐야? 누가 어디서 나오는 애야? 지금 여기 다섯 명이 됐어요. 재밌는데? 아 몰라. 이거는. 아 몰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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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애 사준 건데? 아 잠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와 규현이 형 너무 무진하네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알아야 돼. 에이 요. 에이 요. 심봤다. 심봤다. 당장 타요. 어. 타요. 어 당장 타요라고요? 아니 그냥 타요. 당장 타요라고요? 아니 그냥 타요. 정답. 오케이. 감독님. 요 DJ 믹스. 요 DJ 믹스. 에오. 요 DJ 포 디스파이. 요 DJ 포 디스파이. 요 DJ 포 디스파이. 타요 와.